한 아인이분이 수상소감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바로 조동유 주동우씨예요 2016년 금마장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탔는데요 갑자기 마이크를 달라고 하네요 네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명이 같은 영화에 출연했거든요 바로 지휘의 안샹 이라는 영화인데요 7월과 안생 이라는 영화예요 네 우리말 제목은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7월 안생이 각각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7월이랑 안생이랑 둘 다 여우주연상을 탄 거예요 금마장이 굉장히 역사 깊은 영화제인데요 여우주연상 수상자가 두 명인 건 최초래요 둘 다 굉장히 떨면서 올라왔거든요 마사순씨가 또 마음을 좀 정리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주동우씨가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니에 쥐다 워타이샨창 장화 니에 쥐다 워타이샨창 장화 니에 쥐다 아시죠? 샨창 샤머 그러면 무엇을 잘하다 무엇에 소질이 있다 장화 말하는 거니까 부타이샨창 장화 말하는 걸 잘 못하다 이런 뜻이죠 아시죠? 저 말 잘 못하는 거 줄 멍라 줄 멍라 줄 멍라 멍 네 주동우씨 표정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멍하다 어안이 벙벙하다 당황하다 그니까 멍했어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당황했어요 개다자신 쥐공아 쥐공 인사하다 라는 뜻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허리를 숙여서 하는 인사 먼저 여러분께 인사 드릴게요 저 말할게요 저 말해요 저 말할게요 저 말할게요 저 말할게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떨려요 이렇게 떨고 있어요 롱 춥다 라는 뜻이죠 지금까지도 떨고 있어요 너무 추워요 Breonnax2 이 소년라 제 소년라 내 소년라 그리고 제 소년라 내 소년라 내 소년라 너는 입을 보았을ятся 내가ана 매니저 이 소년라 이거 이 소년라 이 소년라 이 소년라 너는 입을 받았을 수 있게 그 소년라 그리고 까는 소년라 내 소년라 찍다 촬영하다 카메라로 찍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또는 파이다우니 기자들이나 팬들 모두들 너를 찍을 수도 있으니까 피 하면 걸치다 라는 뜻이고요 지앤 하면 어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지앤 하면 어깨에 걸치는 거 숄이에요 숄 비피지앤 하면 숄을 걸치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 문장에서 또는 파이다우니 이 사이에 왠지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죠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뭔가 좀 많이 빠져있는 듯한 그런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굉장히 이런 형식이 굉장히 많아요 일상적인 이런 말하기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매니저님이 저한테요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찍을 수 있으니까 쇼를 걸치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큰 웃음을 줬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일찍 동쯔 동 얼다 춥다 시렵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쯔 춥게 있다 굉장히 춥게 있다 이런 의미로 썼거든요 여기서는요 계속 춥게 있었어요 저 계속 추웠어요 네 알았어요 하고 나서 계속 춥게 있었어요 인위에 저 콩텨 카이도 쥔다 콩텨 에어컨 카이 에어컨을 틀다 틀다라는 뜻이죠 카이도 쥔다 크게 틀다 이렇게 되죠 여기 에어컨이 너무 세서 그런가 봐요 제가 다시 간식을 하고 싶어요 제가 다시 간식을 하고 싶어요 제가 다시 간식을 하고 싶어요 시작하다 무엇을 해야겠어요 무엇을 시작해야겠어요 감사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어떤 분에게 감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이워 저를 데리고 진주 어떤 분야에 들어오다 진입하다 이렇게 되죠 항예 하면 분야라는 뜻이고요 진주 하면 한자 보면 진입이죠 들어오다 진입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주 항예 자주 붙어 다니는 짝꿍이죠 장이모 장이모 장예모 도연 감독님 먼저 저를 영화계로 데려와 주신 분 이끌어 주신 분 장이모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감독님이 없었다면요 재축 한자 보면 접촉이죠 접하다 만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행 영화 재축 대행 영화를 만나다 영화를 접하다 감독님이 없었다면 영화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영화와 인연이 닿지 못했을 거예요 다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증권샷導演 다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권샷導演 정권샷導演 다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식석상에서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이어서 다음은 이런 뜻이에요 정권샷 진가신 천권샷 감독님이시죠 정권샷 정권샷 증국상 감독님이시거든요 정권샷이 영화의 감독을 맡았고요 정권샷 감독님은 영화의 제작을 맡았다고 해요 이 영화가 90년대 웹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시나리오를 정권샷 감독님이 정권샷 감독님에게 처음으로 보여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버리고 나서 이렇게 영화로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정권샷 감독님이시죠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요 所有跟我们这个电影有关的工作人员 和所有跟金马有关的工作人员们 所有, 모든,跟什么,有关的什么 무엇과 관련 있는 무엇 这个电影, 이 영화와 관련 있는工作人员 工作人员, 스텝 제작진을 의미해요 그 다음은金马,金马 금마장 할 때 금마죠 그래서 금마장 시상식과 관련 있는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무엇을 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인사 드릴게요 진짜 저희 집에요 이거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희 집에, 저희 가문에 영화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요 영화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요 첫 번째, 세 번째 글자는 빛나다, 빛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네 번째 글자는 조상, 선조를 뜻하죠 조상을 빛내다, 가문을 빛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좀 자연스럽게 찾아보자면 가문의 영광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제 매니저님께도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 좀 감사하다 이런 어감이 되죠 탐은랴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분은요 肯定이징 분명 이미 지동도 야올쓰라 什么도 야올쓰라 뭐뭐해 죽을 거예요 지동 떨리다, 설레다, 감격하다 너무 좋아서 감격해 죽을 거예요 두 사람은 분명 이미 너무 감격해 죽을 거예요 谢谢我的所有工作人员,还有支持我的人 谢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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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所有工作人员,还有支持我的人 谢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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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所有工作人员,和支持我的人 支持修, 支持 지원하다, 지지하다, 응원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支持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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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支持我 나를 응원하다 이렇게 되죠 스탭품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스추님의 수상 소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这是给我们电影最圈物的,一个结局 因为 七月和安生 本来就是一个人 这是给我们电影最圈物的,一个结局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었고 같은 상을 탔네요 우리 영화에 준 완만한 완벽한 결말 이 상은 저희 영화에 주신 가장 완벽한 결말이에요 7월과 안생은요 원래 뭐뭐였거든요 7월과 안생은 원래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뭐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뭐뭐라고 해야 할까요 관례를 깼다고 해야 되는 건가 우리 같이 타는 거 우리 같이 상탄 거 이것도 관례를 깼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처음인가 我不知道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죠 너무 사랑스러운 두 분이죠 동유씨 고마워요 동유야 고마워 이랬더니 바로 저도 고마워요 경쟁자 라이벌 상대 조하고 동유야 고마워요 그렇게 돌아가 Всй 가장 노인한 로스 너는 로스 파절 경쟁자 라이벌 상대 좋은 라이벌이 있어서 좋은 데가 있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네가 없었다면 만약에 동윤씨가 없었다면 아마 무모했을 거예요 저도 무모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동윤씨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재치있는 수상소감이죠 물론 제가 없었으면 동윤씨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동윤씨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